절기 처세에 접어들었지만 오늘도 무덥겠습니다. 비는 내일 아침까지 전국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날씨를 양태빈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서쪽 지방 곳곳에는 일부 비 구름이 지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비는 내일 아침까지 여지겠고 예상되는 양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80mm 이상, 그 밖의 중부에는 5에서 60mm 남부는 50mm, 남부는 5에서 50mm가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서해안 지방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으니까요. 시설물 피해 없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절기 처서에 접어들었지만 올해 폭염은 여전합니다.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고 영동과 충청 이남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대전과 창원 33도, 대구 34도, 강릉은 무려 36도까지 오르겠고요. 서울은 그나마 31도로 더위가 조금 추춤하는 듯 싶지만 체감온도는 이보다 높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도 소나기가 작겠고요. 당분간 열대야와 폭염 계속되겠습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 기상캐스터